자신감이 지금 붙어지고 또 자기의 좋은 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빠른 서비스 3구 바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초반서 억점을 내리 쓰러 오었던 최진 미드코스 서비스 3구도 지은 채 이제 한 점이 중요해지는 상황인데요. 리시블 해결책은 어떠할지 스트레이트 받아줍니다. 최진희도 지금 리시브를 길게 공격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기습 서비스 주요합니다. 발 빠른 준비도 필요합니다. 지은 채 그렇습니다. 자 2대7 5점 차 기습적으로 미드코스 언거주춤한 자세 지은 채 공략 신중합니다. 미드코스 선택 4핸드 길었고요. 7대4 지금도 미드에서 바깥쪽 최진희 선수가 리시브 자세 지은채 빠르게 갑니다. 서비스 특정 볼 이후에 공격을 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. 지은채 견뎌주는 것이 지금 좋은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. 최진 둥구레가 떴습니다. 지은채가 다시 따라갈 수 있을지 짧은 서비스 이후에 길게 굉장히 좋습니다. 지은채 서비스 백핸들 넘기지 못해 최진희 서비스 이익힘 출발 스트레이트코스 미드코스 걷어올링 지은채 공 지은채 선수 리시브가 많이 떴어요. 그렇군요. 자 순발로 통통 뛰는 모습이 보여서 저렇게 좋은 탑스팅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. 변화를 줘야 됩니다. 그럼요. 자 그리고 서로 서로가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조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. 좋아요. 서스 3구 공격 굉장히 좋습니다. 아 나이스 코스 자 믿을 코스 서비스 몸을 굽히면서 이동 공격 지은채 3대6 긴 서비스 더 날카로 4대6 그런 면에서 구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좋아요. 무리없이 볼을 많이 잘 치고 범실을 최대한 많이 줄이는 선수이기도 하죠. 적확한 표현입니다. 지은채 백핸드 변환 리시브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지금 좋습니다.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예시의 적절한 표본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아 역전 쫓아가야 하는 최지인의 서비스 8대9 지은채는 반드시 이 득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. 길게 찔렀고 성큼성큼 이동하면서 아 좋아요. 더 급해지면 안 돼요. 지은채 선수는 5구 7구 벗어납니다. 아 다행히 부상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입니다. 리시브 선제적으로 갑니다. 그리고 더 날카롭게 강약 공격과 그리고 공격을 차단하는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. 네네 굉장히 폼넓은 지금 자세로 아 아 쫓아갑니다 최지인 이번 시즌 6승 10패에 지은채 믿을 곳 짧게 3 3 3대1 2점차 짧게 갑니다 지은채 3대2 직선 코스 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 동점 찬스 최지인의 서비스 아 그리고 사이드 공격 서비스가 이어집니다. 3 아 나이스 아 치워 아 나이스 뛰면서 가져갔던 한 점이었습니다 3구 지은채 네트가 자 이제 5대7 백핸드 전환 지은채 만들어 나갈 건지도 중요한 중요합니다 6대7 동점 찬스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믿을 코스에 3구 생각했을 때 쉬운 볼이라는 볼을 범시를 하거든요 한 점차 최진 지은채 한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성 씨의 순발력 최진 정말 여유롭게 볼을 처리하고요 길게 코스 선택까지도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